우리가 얘기하는 간주공급의 시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폐업시 잔존재화였죠 두가지로 나뉘는거에요 폐업할 당시의 시가인데 재고자산은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가로 가면 되고 감가상각자산은 특칙이 있는거죠 자 2항에 가보니까 2번 가보니까 면세전용 등이죠 등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의의 보시면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재화의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이런 모든 공급의제엔 시가를 쓴다 그때 시가가 앞에 있었던 1, 2, 3호야야 시행이 62조에 있는거 이해하시겠죠? 그거다 근데 이 역시 감가상각자산은 특칙이 없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있었잖아요 자동차 근데 이게 감가상각자산인지 자동차 판매회사가 쓰는거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주공급의 시가, 간주시가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1-43페이지에 있으니까 적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같은 판례입니다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애시당초 소비세를 걷고자 하는게 목적이 아니죠 앞에 있었던 것들의 과세 취지가 과세 형평이었죠 소비세를 걷고자 하는거였지 하지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조장이 있었고 판매장이 있으면 제조장에서는 환급세액만 나오고 판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나오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던거잖아요 그럼 제조장에 원가가 있어 판매장에 판가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환급이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 원가 그대로 여기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원칙으로 하는거에요 소비세를 걷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다만 기어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그렇죠? 발급한다 총괄납부사업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 가격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거죠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재화의 수익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 물건이 재화 수입해서 이렇게 넘거갈 수 있잖아요 수입하는 사업장에서 판매장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관세 과세가격 다 포함될거 아니에요 그 가격도 법조문에 있겠지 그러면 개별소비세 등 다 포함해서도 하게 돼있고 취득원가인데 괜찮아요? 취득원가라고만 쓰면 조문이 이상해버리잖아요 취득원가로 쓰면 그게 CIF 관세과세가격이 세법상은 취득원가잖아 원래 근데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입하면 각종 세금에 붙으면 그거에 부과세도 붙으니까 그래서 그 규정도 있는거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취득원가 말고도 그래서 규정이 3개 있는거지 자 네번째 이게 취지는 다 똑같은데 세법전이라는게 매뉴얼같은거라고 그랬죠 매뉴얼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이 보면 또 우기는 애들이 있고 그게 그 뜻인데 그러다보니까 복잡해진거에요 자 그럼 감가상각자산이 있죠? 세무액에서 배우는거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자산 그래서 취득가액의 감가율을 곱하는거죠? 일정기간 감가율을 반영해주면 되는거에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자산이고 거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법조물이 취득가액 이러니까 또 문제들이 생긴거야 왜냐면 취득세라는게 있어요 그럼 부각세 매입세 공제를 못받은거잖아요 근데 거기 취득가액에 넣어버리니까 법인세법 그대로 쫓아오면 이 취지하고 좀 잘 안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평이라는 취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꾼거야? 부각세 매입세 공제받은거만 취득가액으로 늦기로 바꾼거고 그렇죠? 그 체감률 계산은 5% 또는 25%고 세모 얘기했다 하면 이게 세법하기가 중요한건 아니고 계산 저스트 리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넘기시고 일부 면세 전용 있죠? 면세 전용 그래서 면세 전용은 일부 전용할 때 중요성 원칙이 적용되는거지 그래서 5% 룰이 여기에도 적용되는거죠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요 5% 룰이 있잖아요 중요성 원칙이지 이상인지 미만인지 많이 헷갈려하는데 다 필요없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이상이면 계산하시면 돼요 이상이면 계산하시면 되고 미만이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그걸 케바케를 외우실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부가세에서는 이상이면 다 계산하시면 돼요 미만이면 버리시면 돼요 이상이면 다 계산하는거에요 이상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